GRB 일이 끝나고 혼자 맛있는 맥주며 병에 난 모두가 잠든 새벽 흥분해 달아올라 인터넷을 켜고 접속한 가가 라이브 의미 없는데 화를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어디 사람이었어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나가지마 지루할진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 한명 있는데 걔가 고민이 좀 있어 들어봐 아는 사람 미리 척하며 내 고민 쓰니까 내 눈에 온 다음 말 대화가 끝났습니다 나도 아무 일 없던 척하며 대화장을 꺼 눈꺼풀이 무거워 시계를 보니 내 시를 가리켜 하지만 잠에 들긴 아쉬워 아직 빠지지 않은 취기 일어난 난 기분이 좋았다가도 다시 슬퍼지고 나 혼자 손에 마우스를 쥐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지 못해 난 인터넷 바다를 계속 끝없이 방황해 내 얘기를 들어줘 여긴 아무도 없어 방황 가득한 정적 널 부르고 있어 목소리가 들려 내 이름을 불러 서로도 나와 같다 I know yeah 어떻게 하면 내 허전한 이 기분이 사라질까 난 바지를 벗고 폰을 들어 차지를 찍고 난 다음에 내 인연들이 우글대는 디스 인사이더 내 차지 인증한다며 올렸다 미친 듯이 달리는 댓글 속에서 나 한순간에 졸업거리가 되었고 나를 내원 쌓은 수많은 ㄱ자의 왠지 희열을 느끼며 누군지 모르는 그들과 함께 웃고 있어 내 차지가 탐스럽다면서 칭찬하는 여자에게 색드립을 날렸어 내가 재밌대 야 그럼 나랑 얘기 좀 할래 자기가 방맞는데 가간 라이프 들어가서 털어놨어 나의 삶 힘든 거 하고 싶은 거 나를 위로하는 일은 모를 너의 상냥한 말들 힘들 때면 문자 해줄래 가끔 폰 번호를 물어봐 문자 친구 하지 그러면서 자기 번호 알려주더라고 내게 나도 알려줬지 내 번호 고마워 문자 할게 창 밖엔 동이 뜨고 난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아까 내가 올린 자치사진 지우려 들어갔다 그 여자아이가 남긴 글이 있어 눌러봤는데 내 신상 털었다며 자랑 글을 써놨네 나랑 채팅했던 화면 전부 캡처하고 술 처먹고 한 수여 내 친구도 없는 지지리의 대학자 대안이녀에다 군대도 아직 안간 막장이라며 내게 낄낄대 화가 나서 그 애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기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목소리만 들려 수많은 기억자가 아까와는 달린 난이 두 개의 나처럼 느껴지고 내 가슴을 찌르고 난 눈물이 흘러 아니 훌진 않았고 좀 많이 씁쓸하지만 근데 향연아 나도 그건 내 번호 아니야 잠시라도 기댈 곳이 필요해서 너의 손짓 했나 쉽게 널 따라왔지만 상대를 믿지 않은 건 물론 나도 마찬가지야 하 알잖아 여긴 그저 병신아 자지 존나 까맣네 진짜 니 집에서 딸따리만 치냐? 너 여자친구도 없지? 찌질한 새끼 그렇게 살집은 맘에 방구석에 처박혀있고 에미가 뭐라 아네? 에미가 씨발 맨날 창념촌에서 몸팔려 나가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니가 그렇게 개념 있는 거야 머저리 새끼야 쪽팔린 줄 알아? 23살이나 처먹고 할지도 없어서 지 자지사진이나 올리고 너 대학교 자퇴했다며? 근데 군대도 한 것 땜에 정신 좀 차려 너 랩하고 싶다고? 병신 너같은 새끼가 랩한다고 여자가 꼴일 것 같냐? 여자가 멋있다고 너한테 다리 벌려줄 것 같지? 그냥 뒤져 넌 뒤져도 뒤에서 슬퍼해줄 사람 하나도 없을걸? 너같은 새끼를 누가 줘 에이 넌 결혼도 못하고 평생 딸따리만 치다가 인생 존망한다 이 족반한 새끼야 그러고 그냥 죽을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넌 절대 무지 구멍이 열리는 거 한 번도 비용 못하고 절대 섹스도 못하고 평생 딸따리만 하다가 뒤진다고 병신새끼야 똑바로 살아 아니 그냥 자살해 진짜로 진짜 넌 자살해야돼 빨리 진짜로 미친 개새끼 진짜 씨발끼들 미친 개새끼 진짜 씨발끼들 미친 개새끼 미친 개새끼 면 flesh 미친 개새끼 미친 낙 lux 미친 개새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